열정 아니 열정 아니 열정 아니 열정 강성 아니요 강성 인주당원이고요 지금 여기 유튜버 분들 많이 오셨는데 혹시 고객님께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여러 시청자 분들 찍었찍었 찐 인주당원은 탈정하지 않습니다 더티시시요 참고 여러분들도 고치시시요 언제까지? 우리가 원하는 황강세약 같은 세상 오는 그날까지 항상 여기 사회 집회 보면은 천천히 하시고 있죠 은정 저희가 따라서 엄청 하고 있는데 너무 바꿔보고 싶어서 아마 제안은 여기 있습니다 저희가 민주당은 할 수 있다 해주시고 민주당은 할 수 있다 그리고 민주당은 하면 두번째로 해야한다 해주시면 어떨까요? 괜찮은데요? 그럼 저희가 같이 여러분 민주당은 하더라도 할 수 있다 민주당은 해야한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민주당은 할 수 있다 민주당은 해야한다 민주당 화이팅 화이팅